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종목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계실 이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10가지 종목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빠르게 핑퐁핑퐁 릴레이로 10가지 종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시고 이거 내가 관심 있는 종목 내가 매수하려고 했던 종목인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댓글이나 샵 3772번으로 궁금한 점을 더 자세하게 질문을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아니면 또 마지막에 시간을 더 할애해서 종목 소개 더 자세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피드 종목 10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이 두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 그리고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두 분 또 오랜만에 뵙네요. 수요일마다 휴일이어서 이제는 당분간 수요일 휴일이 없습니다. 매주 매주 나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두 분이 안 나오시는 동안 요일마다의 컨셉을 좀 제가 잡고 있어요. 그런데 수요일은 두 분이 또 워낙 절친하시고 두 분의 실력이 또 비등비등하니까 어떤 테마를 잡아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두 분이 이렇게 먹고 먹히는 관계에 톰과 제리와 같은 컨셉으로 오늘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톰과 제리의 대결과 과연 어떤 종목 어떤 설명을 더 두 분이 잘해주실지 함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스피드 종목 10 두 분이 가지고 오신 5개 5개 10가지 종목을 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바로 보시죠. 자 오늘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창희 대표의 픽 5가지 종목입니다. 파버나인 CJ E&M, SFA, NC소프트, 두산중공업을 가지고 오셨고요. 정태근 팀장의 5가지 종목은 CJ제일재당, 현대엘리베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비상교육, 그리고 두산중공업입니다. 자 오늘은 9가지 종목이네요. 공교롭게 두산중공업이 두 분이 동시에 가지고 오셨는데 자 이 종목들 가운데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이렇게 종목을 봤습니다. 오늘은 또 9가지 종목입니다. 공교롭게 두 분이 마지막에 두산중공업을 똑같이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마지막에 두 분께 배틀로 한번 어떤 종목을 더 잘 설명하시는지 마지막에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바로 스피드 종목 10 릴레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종목입니다. 바로 유창희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파버나인을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뭐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으세요. 뭐 이 회사가 좀 유명한 회사는 아니니까. 그런데 요즘에 보시면 키오스라고 하죠. 매장에서 주문을 했을 때 무인 주문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 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키오스 시장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고 왜냐하면 대면 접촉이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이 시장을 이제 우리가 디지털 사이니징 시장이라고 하는데 새로운 광고 모델 형식으로 지금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고 광고 쪽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게 계속 소비가 회복되고 있다 경기가 회복된다고 그러면 광고 시장이 계속 급성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실 필요가 있고 올해 글로벌 시장 수요가 634만 대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이게 보통 한 30인치에서 50인치 정도 합니다. 크기가. 그래서 주로 이제 LG전자, 삼성전자가 거의 과점 형식으로 두 기업이 큰 점위를 차지하고 있고 단순 광고판을 넘어서 미디어 아티 전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은 계속 커질 수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 광고도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어요. 시장 흐름 자체가 해서 상당히 입체감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성장세 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없습니다. 네. 벌써 끝내셨어요? 아, 그런 것이지요? 15초 남았는데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빠르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시간 더 쓰셔도 됩니다. 첫 번째 종목은 파버나잉이었습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소비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광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5개의 광고나 이런 미디어 아트들도 최근에 많아지고 있죠. 건물이나 이런 데 밖에서 보면 많이 볼 수 있으니까 파버나잉을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종목 정태근 팀장님의 첫 번째 종목은 뭘까요? 첫 번째 종목은 CJ제일재당을 준비했고요. CJ제일재당이요? 네. 일단 아시아시피 어저께 음식욕종이 저평가 이슈가 발생되면서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는데 일단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CJ제일재당 같은 경우는 위치가 좀 높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SPG3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닷가 좀 돌아서 주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CJ제일재당 같은 경우는 이미 주가가 좀 많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장주 역할을 한다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분기 때문에 식품 부분하고 바이오 부분에 대해서 좀 호조가 발생이 되기... 식품 부분 그리고 바이오 부분의 어떤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서 1분기 실적 잘 나오고 그리고 이 부분이 2분기 좀 지속이 될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시피 이런 실적 얘기를 하게 되면 간패식 매출이라든지 미국 어떤 시안즈 매출, 미국 자회사죠. 매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제는 실적으로 실적뿐만 아니라 어떤 기대감들, 그러니까 일상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들이 전반적으로 반영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부로 많이 나가게 되면 즐길 거리, 먹거리 이런 부분도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식자재 유통 부분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먹거리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가끔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츰 일상 정상화로 돌아가게 된다면 유통 부분, 소위 말하는 백화점 중심의 유통업체들이 강세히 보일 것이고 그 부분이어서 이런 식품업체들도 마찬가지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일단은 시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1월 달 고점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좋은 고점 신고가 패턴을 만들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시제일제당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 두 분 다 코로나19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될까? 해방감, 앞으로 소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을 때의 후회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또 중국 시장이 개장을 했네요. 중국 시장 개장 출발하는 것 좀 체크를 하고 또 종목 속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홍콩 항생지수, 중국 시장 함께 출발을 했는데 홍콩 항생지수는 0.5%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2만 9천 56선에서 출발하면서 일단은 좋은 흐름으로 출발했고요.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0.15% 소폭 강부합권에서 출발을 하는 상황입니다. 중국 시장, 홍콩 시장 모두 오늘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시장에서는 외국인 기관이 일단은 코스피에서 순매수 함께해주면서 0.23%로 상승폭을 약간씩 높이고 있는 상황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아시아 증시 일단 전반적으로 괜찮은 상황이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유창희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뭐 비슷한 그룹이죠. CJ E&M을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1분기 실적 상당히 좋게 나왔죠. 역대 최고급으로 좋게 나왔습니다. 안 좋을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좀 있었는데 상당히 좋게 나왔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상당히 좋은 콘텐츠들이, 좋은 결과를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빈센조 등 여러 가지 작품들이 상반기에 인기를 끌었고, 하반기에도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든 상당히 기대감들이 높게 나오고 있으면서 2분기, 3분기로 갈수록 콘텐츠의 힘은 계속해서 시장에서 중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광고 매출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보면 CJ 관련해서 프로 앞뒤로에서의 광고, 중간 광고까지도 상당히 높은 가격대가 형성되고 있고, 최근에 IPTV 관련해서 가격을 올리겠다 해서 약간 불협화음이 있는데 그만큼 CJ E&M이 자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저는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번에 실적에서 확인된 것이 약간 디지털 매출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는 것이죠. CJ E&M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플랫폼 업체 아니겠습니까? 케이블에서 시장에서 본다면 독점적인 여러 채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넷플릭스를 어떻게 조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디지털 시장에 대한 성장성, 여전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고점 돌파 가능성 열어놓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CJ E&M을 가지고 오셨는데 유차인 대표님이 오랜만에 오셨더니 광고에 꽂히셨네요. 파워라인도 그렇고 CJ E&M도 광고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 광고 쪽을 어쨌든 경기 회복되면 광고가 많이 늘어나는 거 당연한 그런 맥락으로 가지고 오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청태근 팀장님의 두 번째 종목 공개해 주실까요? 두 번째 종목은 현대 엘리베이터라는 종목인데요. 많이 언급은 안 되는 종목입니다. 아시아시피 작년부터 올해까지 건설업형, 청약시장은 말씀 안 드려도 호조라는 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건설업형 호조로 인해 가지고 소위 말하는 대형 건설사들뿐만 아니라 창원안지, 리모델링, 인테리어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회사 사명에서 알 수 있듯이 엘리베이터 관련된 승강기 관련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규 수요 그리고 교체 수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 업체라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올해 민간 분양이 39만 가구 예정되어 있고 공공민대 포함을 하게 되면 55만 가구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까지 하게 되면 얼마 될지 가늠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일단 어쨌든 앞으로 어쨌든 많이 짓는다는 겁니다. 짓는데 요새는 5층짜리 다세대에도 엘리베이터가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건축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신규 엘리베이터 신규 승강기 에 대한 수요는 좀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민간 분양 같은 청약시장 호조 이런 부분들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제외하도 1기 신도시 분당이나 일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 아시피 30년 넘어가기 때문에 재건축이기라든지 리모델링이 가 조금씩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어떤 노후 승강기에 대한 교체수용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발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잘 알려지지 않은 종목이고요. 그리고 건설합항 호조에 대한 숨겨진 수혜주 라는 점에서 한번 포커스를 맞춰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 엘리베이를 정태근 팀장이 가지고 오셨습니다. 최근에 건설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수혜를 받고 받으면 현대 엘리베이도 분명히 받을 수 있다 이야기가 나와서 현대 엘리베이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유창희 대표님의 세 번째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네 SFA를 선정 좀 해봤습니다. 최근에 코스닥 시장이 안 좋죠. 특히 코스닥 시장뿐이 아니라 IT 업종이 안 좋은데 저는 SFA는 좀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반도체 부족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그런 계기로 반도체 증서를 좀 하고 있고 주요 업체들이 SFA 같은 경우 SFA 반도체 자회사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상당히 실적 개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도체 증설 관련해서 수혜를 좀 잇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라든지 일반 물류 관련해서 특히 원래 물류 관련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익성을 좀 보여주고 있었는데 2차 전지 시장에서도 진출을 하면서 성장성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원래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관련해서는 조금 더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좀 하반기에 국내 업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OLED 중심으로 해가지고 투자 확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기 때문에 주가는 좀 우상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최근에도 보면 IT 업종군들 중소 업체들 주가 많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SFA는 큰 조정 없이 다시 이제 상승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는 걸 본다라면 저는 한 번 정도 어쨌든 IT 관련된 종목을 선정해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면 SFA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SFA를 가지고 오신 유창희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IT 쪽이 최근에 조금 재미가 없는 상황인데 오히려 이때 잘 담아서 상승 타이밍을 기다려보자 라는 추이지로 주셨고요.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의 세 번째 종목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방산 쪽에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좀 준비를 했고요. 일단은 한국과 미국의 미사일 지침 폐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주항공이라든지 미사일 관련주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이는데 미사일 관련해서는 LIG 넥스1이 상당히 강세를 보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미사일보다는 이 이슈가 아무래도 우주항공이라든지 달 탐사 이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사일 자전거래가 늘어나게 되면 참 아쉽게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변 국가의 어떤 이해관계 이런 부분이 맞물리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장 큰 이유는 중국에서 반발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사전까지 늘어난 부분들에 대해서 우주항공 쪽으로 주력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국형 발사체라든지 그리고 미국과 연합을 해서 2030 달 착륙 탐사선 이런 부분들에 이슈가 좀 있는데 그런 부분들과 연결시켜 보게 된다면 미사일 같은 경우는 좀 단기적으로 이슈가 끝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사일 같은 경우는 지금 아시아시피 패트리아트라든지 청궁 이런 미사일의 성능이 상당히 많이 개량화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사전거리를 늘리지 않느라고 하더라도 우리 하나가 그 방어는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우주항공 쪽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달 탐사라든지 항공경 발사체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아무도 액체롭게 쪽으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 접근해 보게 된다면 두 종목 세트레가이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봐야 되는데 오늘은 세트레가이보다는 정거점 돌파를 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 종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깔끔하게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우주 쪽을 좀 살펴보자. 한미정상회담에서 나온 이야기에서 미사일 무기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항공우주 쪽 우주개발 쪽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다라는 취지였고요. 자 다음에 이번에는 유창희 대표님의 네 번째 종목입니다. 네 NC소프트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최근에 주가 상당히 안 좋았었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어느 정도 실적 발표하고 나서는 바닥을 다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상승 이슈라든지 약간 IT 확률형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유저들이 좀 이탈했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만 어느 정도 그런 것은 결국에는 이제 실적이 실력으로 이겨야 된다. 그러면 신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트랙스터 M이 상당히 그 인기를 좀 끌고 있습니다. 웹스토어 플랫스토어 모두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매출 관련해서 그리고 여성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기대감 그리고 블레이든 소울2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긍정적이다. 거기다가 리니지아든지 블레이든 소울2가 해외 진출을 계속 여러 국가로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오히려 1분기 실적이 좀 저점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바닥을 다지면서 좀 반등 국내에 놓여 있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수급적으로도 아직은 뭐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기간하고 외국인들이 조금씩 매수가 좀 유입되고 있다는 거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접근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NC소프트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악재들이 조금 있었는데 바닥 잡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사인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NC소프트 유창희 대표의 네 번째 종목까지 설명을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의 네 번째 종목입니다. 네 번째 종목은 비상교육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좀 했는데요. 애플도 우리나라의 교육률이 높은 걸 아는가 봐요. 이번에 교육빵람회를 참가하게 되면서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공개를 했는데 그런데 그 애플이나 아이폰이 하게 되면 이슈가 상태에서 많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 교육빵람회에 참가만 했는데 또 관련 테마주들, 교육 테마주들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이 콘텐츠 쪽으로 강화를 하게 된다면 아마 계속해서 교육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교육률이 높다는 그런 우스갯소리를 들었는데 교육 관련된 콘텐츠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일 것 같습니다. 교실 어플이라든지 스크로크 같은 활용 방법들을 공개를 하게 되면서 교육 관련된 콘텐츠를 좀 공개를 했는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항상 단순 연관성, 연결고리를 만드는 게 주의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가스터디라는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비상교육이라는지 이런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또 여기서도 연결고리를 만들어 보자면 어쨌든 모바일이든 온라인 쪽에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앱을 그리고 제공을 한다는 연관성을 보게 되면 지금 비상교육 같은 경우는 아기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YG 캠프 그러니까 교육 브랜드죠 YG 캠프를 통해 가지고 영어라든지 수학에 교육 콘텐츠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과 연결성을 좀 가져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최근에 주가도 상대 좀 괜찮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추가 상승을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네 번째 종목은 비상교육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비상교육까지 함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교육렬은 우리나라의 부모님들 뭐 어느 나라에 뒤지지 않죠. 정태근 팀장과 저는 총각이라서 아직 잘 모르겠지만 유 대표님은 우리 아이가 두 명이나 있으시니까 교육렬 잘 준비하고 계신지요? 엄청 쏟아붓고 있습니다. 쏟아붓고 계세요? 역시 이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비상교육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 유창희 대표님과 정태근 팀장 두 분이 한꺼번에 좀 가지고 오셨어요. 이런 경우가 별로 없었는데 어쨌든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종목이기도 하니까 두 분이 공통적으로 마지막은 두산중공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두산중공업에 대한 그러면 상승할 수 있는 이유 투자 전략을 각각 들어볼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두 분의 의견 중에 어떤 의견이 나온지 잘 비교를 해보시고 유튜브 댓글에 한번 주실까요? 두 분의 설명 중에 누가 더 좋았다 하는 의견 한번 경쟁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유창희 대표님 설명해 주실까요? 두산중공업 어떤가요? 먼저 하면 유리한데 똑같은 내용이라서 그렇죠. 선점해야 됩니다. 일단은 원전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었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원전을 공격적으로 늘린다 이런 개념보다는 어쨌든 원전 관련해서 수출 못하는 거 아니야? 새로운 수주 모멘트 없는 거 아니야? 라는 했는데 미국하고 약간 물론 서비스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미국도 지금 소형 원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재편을 꾀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었고 어쨌든 자기들이 원천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부자재라든지 건설 이런 부분들을 협력을 하자 얘기가 나왔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원전에 대한 어떤 인식을 좀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원전 관련된 기업들은 호재다 생각하고 있고요. 이미 지난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은 한전 KPS라는 한전 기술 등이 엄청 많이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두산중공업은 못 올라왔다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이제 얼마 전에 엊그제까지 같이 동시에 발표된 건 폐배터리 활용 관련해가지고 탄산 리튬을 재생산할 수 있다는 거 두산중공업은 참 담수와 바닷물을 정수하는 부분들도 있었고 이런 재생산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장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성장성도 저는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솔직히 이렇게까지 뜰지 몰랐는데 조금 이틀 정도 횡보했기 때문에 물론 월요일은 갭상승하고 횡보했고 어저께는 횡보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상승 모멘템이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제가 타이밍을 안 세웠는데 여기까지 일단은 좋습니다. 이렇게 끊어드릴게요. 가격 전략은 나중에 한번 조금 더 추가적으로 얘기해 주시고 정태근 팀장님도 바로 이제 거의 유 대표님이 다 쏟아내셨는데 그중에서도 또 다른 시각이 있겠죠. 기대합니다. 정태근 팀장님의 색다른 시각. 자, 두산중공업 시작할게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원전에 대한 시각이 바뀌었다는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저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게 본격적으로 진행된다고 하기는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미국과 같이 진행을 한다는 건 글로벌 시장에서 수주를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지금 뭐 체코라는지 그리고 사우디 원전 수주가 예정이 되는데 이 부분을 러시아라는지 중국에 뺏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미국이 나서게 된다면 사우디 같은 경우는 제거할 때는 수주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수주를 받아서 원천기술, 설계, 시공, 유지관리, 보수까지 다 하게 된다면 너무나 좋겠죠. 그 유에이 바라카를 한번 예를 들게 되면 아시겠지만 원천기술하고 시공 같은 경우에 원천기술은 일단은 한국전력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 시공은 아시다시피 현대건사 삼성물산이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설계 같은 경우도 한국전력이 진행을 하고 유지 보수는 한전 KBS가 담당을 했었는데 여기서 핵심 기자들을 두산중공업 이런 기업들이 제공을 했었는데 중요한 건 이번에 미국과 같이 수주를 하게 되면 이걸 다 제네럴레트릭이라든지 미국 기업이 다 뺏겨버려요. 단순히 두산중공업이 핵심 기자재만 들어가는 역할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한전국제, 한국전력안지 한전 KBS란지 반전기술 이런 기업들은 수혜가 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주를 받는다고 하다도 알맹이가 없기 때문에 조금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보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기 된다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시선은 많이 바뀌었지만 수익성에 대한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급등보다는 완만한 상승을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좋습니다. 이러면서 오늘 시청자분들도 SK킴 님도 두산중공업 단타로 오늘 일단 수익을 봤다 이러신 분들도 바로 나오고 있어요. 가격 전략을 간단하게 좀 제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두산중공업 관심이 많으시니까 유재프님 아까 하시려다 마셨죠? 네, 저는 수급도 좀 받쳐주고 있고 좀 우상해하고 있는 흐름을 좀 이어간다라며 저는 일단은 18,000원까지는 열어놓고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18,000원은 딱 직전 고점대라서 아주 높은 가격은 아닌데 일단 18,000원이 돌파가 된다면 2만원도 가능하지만 일단 직전 고점에 대한 어떤 매물 체크는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태근 팀장님은 길게 가지고 가면 어느 정도의 매수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계속 홀딩입니다. 홀딩? 가격 없이 그냥 계속 홀딩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산중공업에 대한 이야기까지 가격 전략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9가지 종목을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유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 그리고 유스탑 유창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